안녕하셨습니까? 원더풀 인생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누구나 은퇴 즈음해서 본격적인 인생후반전을 계획하며 지금 사는 곳이 내 노후생활을 행복하게 충만하게 살아가는데 보탬이 될까 짚어보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골똘히 하다보면 사는 곳을 한번 옮겨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이 새록새록 도단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인생후반전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어떤 곳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어느 누구는 맑은 공기 맡으며 텃밭 가꾸는 전원생활을 하겠다면서 시골에 내려가기도 하고요. 다른 어떤 누구는 그래도 뭐니뭐니 해도 친구들이 있고 즐길 것만은 대도시가 좋다면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최고라고 하기도 합니다. 다 각자의 생각과 꿈, 계획 그리고 취향이 있으니 사는 곳도 천차만별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은퇴 즈음해서 새로운 살 곳을 찾고 계시다면 꼭 고려하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20여 년의 전원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곧 60대를 보다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 이사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사하려는 이유는 저희 부부에게 있어 전원생활의 유효기간이 다 된 듯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후반전을 위해 살 곳을 찾을 때 꼭 고려해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노후설계 전문가들도 꼽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사할 곳을 찾으실 때 한번 고려사항에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60넘어 이사가야 할 곳, 첫 번째 노인복지센터, 노인종합복지관이 가까운 곳. 복지센터나 종합복지관은 그야말로 노년층에게는 더없이 즐거운 놀이터이자 문화의 중심입니다. 무슨 노인정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요가, 필라테스, 단전호흡에서부터 당구, 탁구도 배울 수 있고 한글은 물론 일어, 영어, 중국어반도 있습니다. 수채화, 유화, 서해, 동양화를 배울 수 있는 교실도 있고 통키타, 풍물, 하모니카, 오카리나처럼 악기교실도 있습니다. 동아리들도 많이 있어서 함께 어울리고 실력을 쌓아 전시회도 엽니다. 기회가 닿으면 전시회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노인분들의 실력이 엄청나서 아주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심리상담도 무료로 받을 수 있죠. 체력증도 해주죠. 체력단련실도 있어서 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양한 봉사활동에도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에서 영양사가 준비한 식사도 할 수 있고 삼삼오후 모여서 수다를 떨 수 있는 카페도 있습니다. 노년이 심심하고 지루하시다구요? 이곳에 가면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하루가 모자라 바쁘고 같은 관심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사귈 수 있으니 노년 생활이 그렇게 풍요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육신넘어 이사가야 할 곳. 두 번째, 산책로 가까운 곳. 전원주택에 산다고 많이 걸을 것 같지만 의외로 산책로가 없어서 집안에서만 종종 걸음하며 텃밭 가꾸며 사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반대로 대도시에 살지만 지척에 산책로가 있어서 매일매일 사시사철 자연을 벗삼아 산책을 할 수 있습니다. 산책은 단순히 몸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더없이 좋습니다. 이런저런 고민이나 잡생각으로 정신이 사나울 때 산책을 하면 머리도 맑아지고 고민됐던 문제의 해결 방안도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사나웠던 정신도 가라앉고 분노에 일렁거리던 마음도 차분해집니다. 집 근처에 뭐니뭐니 해도 산책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 후반전이 건강하고 행복해집니다. 육십 넘어 이사가야 할 곳 세 번째 체력단련장 가까운 곳 나이 들수록 신경 써야 할 것이 바로 근육을 키우는 일입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근육을 의식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몸이 점점 앙상해지죠. 근육이 없으면 신진대사도 느려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집 근처 산책로에 체력단련장이 있다면 그곳은 지상 최고의 산책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분들이 산책만 하지 체력단련장은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시면 안됩니다.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매달려 보고 끌어당겨 보면서 운동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조금씩 조금씩 해보면 어느새 몸의 체형이 달라지거든요. 산책로에 있는 체력단련장은 아니더라도 시나 구에서 운영하는 국민체육센터 혹은 시민체육센터가 가까운 곳에 있는 것도 좋습니다. 이곳에 가면 경제적인 비용으로 수용도 할 수 있고 헬스장도 이용할 수 있죠. 또 탁구와 배드민턴을 즐길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나이 들어 제일 먼저 가져야 할 취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운동입니다. 그러자면 가까운 곳에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를 들어보시니까 집 근처에 이런 곳들이 있다면 정말 최고이지 않을까요? 저는 이 세 가지에 하나를 더 보태서 이사갈 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도서관입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 이틀은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으며 사색하는 시간도 필요할 테니까 말입니다. 인생이 무지무지하게 풍요로워지죠. 여러분은 어떤 곳에서 노년을 보내고 싶으신지 한번 듣고 싶네요. 나이 60 넘어 이사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도서관까지 포함해서 네 가지도 고려대상에 한번 포함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리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